안녕하세요. 연우리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표현을 하나 알아볼 건데 어렵지 않은 표현입니다. 다만 from the get go, get go를 쓰는데 이렇게 대시를 붙여 쓰기도 하고 단어를 붙여 쓰기도 하고 띄어 쓰기도 합니다. 뭔가 줄어서 만들어진 거죠. 처음부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달리기 했을 때 나중에 go 가자 뭐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게 있어요. 응? on the mark 뭐 이렇게 한 다음에 get set go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달리기 할 때 그런 표현이 있어요. 자 글을 읽어보죠. marine is a good at self-sacrifice. 자기 희생을 잘한다. on the other hand. 반면에 maybe he double closed. baby 배반하다예요. the cause. 군을 배반할 수 있다. from the get go에. from the get go. from the get go. 아 여기 붙어져야 되는데 떨어졌네요. maybe he planned all. 모든 걸 오르렁 내내 준비했을 수도 있다. plan to get straight hope 시러 가서 grab 마리아를 데리고 disappear. 사라질 작정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in the evening. 저녁에 I was introduced to her daughter. 딸을 소개받았어. and I must confess. 고백해야만 하겠는데. while I was. 단어가 참. 이게 역병이죠. plague. 역병인데. plague. 그러면 이게 당혹스러울 정도로. well, please. 아주 기뻤다는 거죠. with her. 그녀가 있는 게 아주 기뻤다는 거죠. 자, 이거를 어떻게 쓰기도 하냐면. from the word. 옛날 형태예요. 단어 go죠. from the word go. 이렇게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처음부터. 애시당 초부터. 조합되는 거죠. she had a good countenance. 그 다음에 이제 countenance가 나오는데. 이 countenance도 배워야 돼요. 이거 안색이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이게 어디서 온 단어가. 그러면 굉장히 좀 황당해지는데. con이에요. together. 그 다음에 tenance. tenance는 ten에 대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감정이. 얼굴로 나타내니까. 얼굴 표정이란 뜻도 되고. 이게 이제 함께 다 있는 거예요. 찡그리지 않고 함께 다 있는 거면. 이건 냉정, 침착이 되는 거고요. 뭐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and was very pretty 이뻤다는 거죠. full benton. 한참 뭐 뭐 할 생각이었다는 거죠. 마음이 그걸로 가 있는 거야. benton. making of acquaintance with her. 그녀와 잘 알아보려고. 이렇게 되는 거죠. 빈칸 A에 들어갈 단어가 아니고. 이거 A와 B의 공통이네요. 이것도 오타가 났습니다. A와 B의 공통. 공통인데 이게 또 무슨 이상한. 이런 사태가 또 났습니까. 공통. 참 뭐 오타는 뭐 끊임없이 나옵니다. 공통. 사실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또 괜찮습니다. 이게 다 고치게 되니까요. 브로그만 할 때는 이게 잘 못 고치게 돼요. 아무튼. 빈칸 A, B의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 밑에는 잘 돼 있죠. 더블 크로스가 배반하다인데요. 저도 맨날 이게 궁금해했어요. 더블 크로스인가. 이게 크로스는 건너가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가가 되든지. 건너가고 또 건너가다. 그게 이게 뭔 소리여. 그런 거지. 이게 속이다. 배반하다. 뭐 이랬는데. 이것도. 이것도 틀렸네요. 남표도. 어쩌겠어요. 복 교잡이고 이중 교배가 되기도 하는데. 2, 3, 3, 3, 2, 1. 특히 after you have agreed to do something. 무슨 부정직한 뭔가를 하기로 합의해 놓고서 그걸 속이는 거예요. 원래 더블 크로스를 두 번 했다는 two times, twice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게 fair, square는 딱 똑바로 정직한 거죠. honest state 뜻이에요. 더블도 이게 원래 좌우지간 더블도 나쁜 의미로서 부정직의 뜻으로 쓰였고 크로스도 나쁜 의미로 쓰였어요. 그런데 이게 더블 크로스가 돼서 부정의 부정이 아니고 부정직한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do ain't nothing 그럼 뭐 ain't 한 다음에 ain't가 나와 있는데 뒤에 anything 써야 되는데 뒤에 nothing을 또 쓰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부정직을 강조하는 표현이어서 그냥 저걸로만 써요. 그런데 2차전에서는 영국의 MI5의 전신이었던 조직이 로마자 xx20인 거예요. xx가 이게 xx니까 이게 더블 크로스예요. 로마자 이건 20에 해당이 되는 숫자입니다. 20 xx 두 번 쓰면 20이에요. 그런데 이거 20번 항목이 독일 간첩을 더블 에이전트로 만들어서 거짓 정보를 흘리는 것을 목표로 했다는 데서 유래했다고도 하는 거예요. 스포츠에서 돈 받고 지기로 해놓고 나중에 배신을 때리고 이기는 것을 말하기도 해요. the diamond, 다이아몬드로 발음을 하지 않고 daimon, daimon 이릅니다. the diamond tip double crossed his partner 이렇게 나오면 그냥 아유 배신, 배신, 배신했다. 배신의 배신을 더했다 이런 거죠. 배신의 배신을 했다. and gave them only worth 가치 없는 fake 가짜. don't try and double cross me, try to나 마찬가지죠. 날 배신하지 마라 테일러, because I kill, 죽여버린다. plague, plague, 이게 전년병 같은 인데 부사로 쓰나면 화날 정도로 그런 뜻으로 씁니다. 자, countenance, 이게 얼굴 표정, 안색이고 얼굴 용모드도 되는데 이게 침착, 태연이라는 뜻도 있고 근데 시인 찬성도 되고요. 동사로 시인하다, 찬성하다, 지지하다, 용인하다, 또는 묵인하다 이 뜻까지 있어요. 아주 미치겠죠? 이 upple's face, facial expression, 얼굴 표정을 나타나는 건데 원래 라틴어스는 continentia, continentia, 원래 제대로 발음하면 continentia 이렇게 되겠지만 그냥 영어식으로 발음해도 괜찮습니다. self-control, 자제하는 것을 뜻하는데 이게 중세 영어에서는 way of living, 삶의 방식이라든가 행동 뭐 이런게 됐는데 고대 불어에서는 또 이게 contendance 이렇게 됐어요. 근데 앵글러 프렌치라고 하는 것은 이게 프랑스에서 살다가 영국, 1064년에 영국을 지배하게 되죠. 노르만디종, 노르만디공 윌리엄이 영국을 처지하고 나서 얘네들이 통치를 하되 군림할 수가 없어요. 군림하되 통치를 못해요. 영어를 몰라서. 그래서 이게 kuntenance 이렇게 됐어요. kuntenance. 이게 미들잉글이가 되면서 kuntenance가 됐다가 이게 뭐 여러가지가 뜻이 됐는데 불어 거쳐서 스펠링이 엉망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c-o-u-n, count에서 count은 com이나 같은 거예요. com 아시죠? c-o-m. c-o-m이 together예요. 그리고 ten은 이게 텐넬의 잡다예요. 사람의 마음은 얼굴로 드러나는 거니까 뭐 나타나는 거 얼굴의 뜻이 있어요. 근데 인상 안 찡그리고 얼굴에 각 부분이 그 자리에 다 있으면 냉정 침착의 뜻이 되고요. 안 찡그리면 보고도 안 찡그리면 찬성 지지하는 거고요. 더러운 표정 안 보이면 참는 거예요. 이 countenance가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단어가 c-o-n만을 기억하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지만 여기 c-o-n을 c-o-m으로 보내는 거죠. com 테넬의 다같이 유지하는구나. 그렇게 아이가 얼굴이 있을 자리에 있고 그래야 되는 거죠. 다같은지 다같이 유지하는 거예요. 얼굴 표정이라고 하는 게. 인상 팍 쓰고 그럼 못생긴 얼굴이 되는 거예요. 얼굴 용모가 되는데 이게 뭐 보통은 다같이 있기 때문에 여기 지지하다도 용인하다도 참다해도 되는 겁니다. 자 더 내려가보죠. 더 내려가보면 countenance 이거 아시겠죠? countenance. 이게 한 고1 정도의 제가 배웠던 단어 같은데요. 고1 정도의. 물론 이 여러가지 뜻은 몰랐어요. 그냥 표정 안색 이 정도만 알았죠. 고등학교 1학년 때. 근데 나중에 뭐 지지하다 용인하다 무기나다 열심히 배웠는데 안 남아요 기억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여러분이 요거를 꽁을 요렇게 기억을 하고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from the get down from the beginning from the start 주로 흑인 영어에서 나온 건데 로런스 knew from the get go. 그가 could come of me. 내가 진실을 얘기하리라고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 이런 거죠. the latest research에 따르면 shows that babies can be taught 가르칠 수가 있다. the difference between night and day from the get go. 처음부터 차이를 가르칠 수 있다 이런 거죠. 이게 get up and go. 일어나서 가. get up and go. 아니면 운동 시합이라면 get ready, get set, go 이렇게 쓰기도 해요. on the mark, get ready, get set, go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요렇게 운동 시합에서 출발, go, 요이 땅 해서 온 거예요. from the word go, 아주 처음부터 단어 go로부터 이런 거예요. go 했을 때부터 go라는 단어 써 사용했을 때부터 아주 처음부터 요이 땅 해서 이 땅이 go예요. 땅. get set, go, 요이 땅. 처음에 요이 땅 했을 때부터요. you make a line decision from the word go. 처음부터 올바른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this project has been married. opposition 반대를 받았는데 go 했을 때부터 안타깝게도 이렇게 되는 거죠. from the get go. 운동선수가 뭐 이렇게 시합에서부터 나간 거. 얘네들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뭐 이렇게 get up and go. 이렇게 하고 뭐 get net, get set, go 이렇게 쓰니까 그걸 이제 흑인 애들이 짧게 줄여서 이렇게 썼다 하는 거죠. 아무튼 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